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귀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차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거죠 화재안전기준 및 소방관련 법령 우리가 관리사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해요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사의 합격 여부는 이거 우리 교재 이거죠 우리 지금 이 교재 이 교재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암기하느냐 이거 암기예요 암기 이 교재 주 내용이 그런 거죠 화재안전기준하고 화재안전기준은 어떤 선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하고 관련된 소방관련 법령 소방관련 법령이 수무수히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 출제될 수 있는 그 법령이 과연 뭐냐 그거를 저 나름대로 다 추려서 정리해서 이 교재다 올려놓은 거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사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6,70% 아닌가 봐요 이거 암기가 1차, 2차 전부 합쳐서도 얘들이 6,70%를 차지하는 이게 암기가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소방시설 관리사가 공부할 때 저는 공부 시작하는 분들이 언제든지 1차만 먼저 시작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차까지 객관식 붙으면 뭐하고 있어요 결국 최종 합격을 해야 소방시설 관리사인데 그러려면 어차피 얘가 암기가 안 되면 최종 합격은 없다 이거죠 2차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1차부터 하지 말고 저는 언제나 제일 먼저 얘부터 이 강의부터 이 교재 이 책의 암기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요 이걸 먼저 시작하면서 적어도 1차는 1차와 시작할 때 얘는 그냥 조금만 한 10%포인트 나머지 90%포인트 이상을 이거 암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암기가 좀 적어도 그래도 5,60%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있는 거다 두 문자 암기 두 문자가 정리되어 있고 그걸 어느 정도 5,60%는 내가 암기가 어느 정도 뭔지 알아듣고 쓸 수 있다 이 정도 됐을 때 본격적으로 1차하고 나머지 설계시공도 하는 거고 점검실무도 하는 거고 그때 하는 거다 이거지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이 교재를 출간 출간한 거고 딱 떼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만 암기 필수 암기만 떼어서 교재를 별도로 출판한 거고 강의도 별도 강의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도 만드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관리사에서는 관리사 합격에 관리사 합격이 가장 좀 빠르게 하는 분이 하는 방법 길이 뭐냐 하면 저는 계속 그걸 추천해요 뭐예요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기능장을 합격하시고 그 뭐 한 열심히 하는 분들은 3개월 6개월 이 정도 하면 합격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설계시공을 설계시공을 면제를 면제를 받는다 이거죠 2차에서 면제받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되나요 점검실무 점검실무 과목 2차 얘기예요 2차 그래서 이거 한 과목만 선택을 해가지고 주구나 사나 이걸 한 과목에 올인해서 이 점검실무의 가장 핵심이 역시 또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암기 그렇죠 이것이 한 70에서 80% 이상 이 정도 된다 이거죠 나머지가 그야말로 점검실무 현장에서 점검하는 방법 그건 뭐예요 20가지 많이 잡아야 30가지 그건 뭐 정해지는 룰로 순서 딱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답이 우리 점검실무 별도 강의 잘 돼 있어요 그 강의로 점검실무 점검실무적인 거 그야말로 실무적인 것들 2,30개 그거 뭐 딱 루틴하게 딱 답이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다섯 개 쓰라면 다섯 개 절차 쓰라면 절차 여섯 일곱 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걸 갖고 겁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20%도 안 돼 20% 사실은 공부량 금방 금방 얘예요 결국은 얘 아니냐고 이런 절차 그렇죠 이런 절차 그래서 위험물 기능장을 압력하신 분은 위험물은 공부해둔 필요가 여러 군데 필요해요 모든 시험에 위험물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주 소방실 관리사를 합격한 후에 근무하면서 그거 놓으시겠어요 손 놓겠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는데 뭐 하겠어요 네 기술사로 갈 거 아니냐고 소방기술사 기술사 가서도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의 문제가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언제나 적어도 두 개씩은 튀어나온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위험물 기능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계시공을 설계시공 격파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죠 또 아주 어렵게 나오면 또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뭐 다 틀리고 그럴 바에는 점검실무 하나에 올인해서 이거 함께 올인해가지고 이렇게 한 분들은 언젠가는 다 합격했어요 최종적으로 다 성공시켰어요 근데 여기 설계시공을 끝까지 하는 분들이 물론 그래요 본인이 본인이 계산하는 설계시공 주로 계산 문제잖아요 그 계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남보다 탁 출난 능력이 있다 그럼 그 분은 과감히 설계시공 선택해서 두 가지 다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몇 명 되느냐 이거지 몇 명 안 되느냐 탁 면제받고 받지 말고 그걸 차라리 선택하고 위험물 기능장 따서 설계시공 면제받고 점검실무로 올인하라는 얘기 나는 제일 계산 문제가 탁월한 실력이 있다 아유 그건 예외지 그 분은 당연히 설계시공 해서 계산 문제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거기서 고득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극히 예외사항이다 이거지 거의 이걸 얘기 여튼 어느 경우든 설계시공의 계산 문제도 화재 안전 기준을 그 거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점검실무에서 이거는 아예 7,80%가 아예 이게 시험 범위고 최근에 얘기하는 최근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점검실무쪽에도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설계시공을 공부해야 하든 건요 점검실무에서 계산 문제 나올 것은 극히 정해져 있어요 10개에서 15개 이내 점심 박스에요 차라리 나라 그래요 그럼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더 있느냐고 여기 관련해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우리 점검실무 강의에도 점검 관련 계산 문제를 올려놨다 이거지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가급적 이 방향 그런데 설계시공을 선택하고 두 가지 다 보는 분도 이 화재 안전 기준 암기는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다 이거지 그 화재 안전 기준 설계시공에서도 화재 안전 기준 쓰라고도 나오고 그 화재 안전 기준의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뭐해 실제 계산 문제를 풀이하는 거고 이런 거니까 어느 경우도 화재 안전 기준 얘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암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물론 설계시공에서는 이 소방 관련 법령은 아니라고 해요 일단은 그렇죠 얘는 그야말로 점검실무 쪽에서 암기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제가 별도로 출간된 거고 별도 강의로 해서 얘가 이거예요 암기가 결국은 합격 당당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를 자꾸 말씀 드려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별도로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강의 이 강의 목적이 그럼 뭐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부터 이 시간에 화재 안전 기준 및 소방 관련 법령에 독립된 강의를 만들어놨는데 이 강의는 화재 안전 기준과 이 중요한 우리 관리사 2차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관련 법령만 추려가지고 암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암기 이 내용을 이해를 지킨다는 게 아니고 암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 그 목적의 강의예요 지금 그런데 화재 안전 기준은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한나 한나 미주할 거제할 전부 설명 이런 건 상당히 생략할 것이다 이거죠 꼭 필요한 것만 설명에 들어갈 것이고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거의 얘가 초점이에요 이 화재 안전 기준이고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떤 설명과 이해가 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우리 설계시공 본 강의가 별도로 있지 않느냐 이거죠 설계시공 강의에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이게 저 이해 이 내용이 뭐냐 이거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면 제가 도서를 좀 남상옥 씨에 남상옥 교수님의 남상옥 씨 그렇죠 소방시설이 이해가 있어요 그렇죠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소방시설이 이해 이거는 아마 구입하셔야 될 거예요 소방시설이 이해 이거는 소방의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주로 화재 안전 기준에 해설소 비슷하게 쓰여 있는데 화재 안전 기준에 상세한 해설도 들어있고 여타 필요한 것도 상당히 고난도까지 들어있어요 미국 NFPA와 우리 화재 안전 기준 NFSC라고 하는 거 국가화재 안전 기준이죠 NFSC 우리 거 얘가 어떻게 태동을 했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미국 NFP에서 어떻게 따온 거고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관리사 자체도 여기서 문제도 설계 시공 분야는 여기서도 관리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소방시설 관리사 문제도 이 교재에서 몇 개씩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좋은 교재로 또 아주 고난대로 깊숙이 이해를 시켜주고 있다 이거죠 필요한 분은 이런 거 딱 해서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암기가 유지해 암기 암기가 먼저 돼야 된다 이해는 그다음이다 이거죠 그 뭐 이해를 싹 화제한 전 조항을 전부 완벽히 이해를 하려면 10년도 걸리겠지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야 빨리 암기를 먼저 해가지고 이해는 최소 이런 교재 딱 책상 위에 하나 갖다 놓으시고 필요할 때 어우 이 부분은 좀 뭔 어떤 저기가 필요하신가 그 책을 넘겨보면 설명을 쫄쫄쫄쫄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물론 그런데 어느 파트는 시간이 걸려도 그런 걸 읽어두면 입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관리사 문제 자체도 거기서 출제되고 기술사 문제도 나오니까 필독서예요 사전필독서 소방공부하는 뭐 이것이 싫으면 화제한전기준 해설서가 소방청 소방청 소방청에서 화제한전기준에 대한 해설서를 아예 만들어냈어요 해설서 이걸 봐도 되고 그런데 이거보다는 저는 얘를 추천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 교재를 읽어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소방실을 기술사까지 가실 분들인데 네 그래서 적극해서 지금의 그래서 이 강의는 암기를 하는 위주의 강의를 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미주할 거주할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조항을 갖고 떠들지 않는다 이거죠 그 떠드는 것은 어디서 필요한 거예요 설계시공에서 문제 풀면서 다 얘기하는 거다 이거지 지금 여기는 단순 암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진도도 빨리빨리 나갈 것이다 이거지 두 문자 어떻게 따서 어떻게 암기하고 하세요 중요하게 꼭 암기할 사항은 어떤 거다 이런 거 얘기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푹푹푹푹 미주할 거주할 어느 천년에 그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우리 설계시공에서는 어차피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잘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점검실무 쪽에서도 어차피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점검실무 과목의 강의니까 거기서 또 자세히 여러 가지로 설명은 자세히 거기서는 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어차피 이 한 과목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관리사를 합격할 건 아니에요 이건 집중적으로 화재안전기준하고 관련 법령의 집중적인 암기 과정이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설명과 해설과 적용은 각 설계시공 과목 각 점검실무 과목의 강의가 별도로 지금 필요한 분은 세 가지 다 강의를 들으시던지 아니면 위험물기능장을 합격하여서 설계시공이 면제받는 분이라면 이거와 이 암기를 위해서 이 강의와 어떤 거 점검실무 두 개를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는 거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강의는 암기 위주의 강의 상세한 내용은 각 설계시공 각 점검실무 과목에서 설명드리고 있고 더 추가로 더 아시고 싶은 사람은 분은 어차피 이 교제를 남상욱시 교제의 소방시설의 이해라는 바이블 같은 참으로 좋은 책인데 이거를 관리사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이 안 읽을 수는 없어요 참고고서로 우선 급할 때 그걸 다 그걸 샅샅이 하려면 항정없이 시간 걸리니까 화전지 기준을 암기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궁금하고 그럴 때는 해당 부분만 펴서 보완 하면서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암기가 중요해요 암기가 중요하다 암기 부담이 크다는 거지 지금 기술사 시험이 아니고 관리사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가 중요해요 이해보다는 암기다 계속 강조합니다 나는 이해를 전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계시공 강의 점검실무 강의 남상욱 씨 그 교제를 충분히 본인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암기 위주로 강의한다는 거를 다시 말씀드려요 그렇게 암기 위주로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암기 두 문자로 암기하는 분들이 빨리 합격하는 거고 1년 이내에 관리사를 취득하는 분들이다 그런 거죠 너무 샅샅이 찾고 따지고 전부 이해하고 격파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조기 합격 빨리 합격이 중요한 거예요 이 화재안전기준 어느 조항에 대해서 뭐 어떻게 따지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러냐 뭐가 잘못됐다 어쩌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격한 후에 일하시면서 권해하고 수정시키고 하면 된다 이거 이해하고 이해도 그때 깊숙한 이해는 그때야 지금 자꾸 말씀드려요 지금 이 강의는 화재안전기준 및 소방관련 법령이라는 이 독립된 별도 강의예요 이건 별도 추가 강의예요 이것은 암기를 위한 과정이다 암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이냐 잘 정리하세요 소화기부터 제1장 소화기부터 저는 정리하거나 바깥에 서로 사다를 머리내러 바꿈어내고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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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